오늘 운동은 스쿼트,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. 오늘 훈련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자세라던가 이런 감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복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스쿼트나 이런 운동을 할 때 복압을 단단하게 잡아야 된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스쿼트를 하거나 데드리프트를 하거나 복압 때문에 온몸에 힘을 막 주는 너무 단단하게 만들려고 힘을 많이 주는 이런 동작들을 하시는데 호흡을 그렇게 복압을 잡으시는데 근데 이런 복압 잡는 행동 때문에 오히려 몸통도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몸의 합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잡는다고 또 몸에 힘을 너무 주게 되면은 너무 딱딱해집니다. 근데 자세히 보면은 어딘가에 이렇게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동작 전체가 이렇게 합이 안 맞게 됩니다. 복압도 마찬가지입니다. 복압을 자연스럽게 이 속 안에서 눌러놓는 느낌으로 해야지 상체 전체를 이렇게 힘을 꽉 주게 되면은 불필요한 데 힘이 또 들어가게 되고 데드리를 하거나 스쿼트를 하거나 그때 오히려 합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.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이 허리를 많이 다쳤기 때문에 복압을 더 신경 써서 하던 시절이 있고 요즘에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 더 허리가 불편해지고 그리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합이 훨씬 더 안 맞습니다. 근데 반면에 그냥 맨몸 스쿼트 위주로 하시던 분이 스쿼트를 처음 배우실 때 이분들은 대부분 스쿼트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맨몸 스쿼트 하던 대로 맨몸 스쿼트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앉는 데만 집중을 하지 호흡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.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눌리면서 앉는 데만 집중을 하니까 오히려 합도 더 잘 맞는 겁니다. 그래서 복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복압을 잡는 방법이 대다수의 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복압을 잡으실 때는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몸 속 안에서 눌러놓는 느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벨이 나를 그대로 누르는 상태로 어딘가 엉덩이나 허벅지나 제가 360도 타이트하게 하라고 했다고 또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면서 너무 힘을 주게 되면은 또 합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. 360도 타이트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자연스러움을 가져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운동이 굉장히 좀 뭔가 돌을 닦는다는 느낌이 나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.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감을 잡는데 복압 잡는 감 스쿼트 할 때 특히 하이바 스쿼트를 역도선수 같은 느낌으로 하실 때 이런 감이 잘 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 벨트 없이 스쿼트를 하거나 또는 제가 사용했었던 그 라이노 스트렝스 복압 벨트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감만 잡게 하는 거를 허리에 착용하면은 벨트 복압 자체의 몸통을 꽉 잡는 그 압력 자체에 의존하는 버릇이 좀 빠집니다. 너무 그 압력 자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압력이 그렇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속 안에서 자연스럽게 눌러놓고 척추의 정렬, 몸통 전체의 정렬 그리고 앞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서 그대로 눌리면서 하는 그런 연습이 같이 돼야 하는 겁니다. 그런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벨트를 너무 센 걸 안 차고 스쿼트를 한번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특히나 저같이 약간 역도선수 스타일의 하이바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이게 너무 중심도 완전 똑같이 상체 각도라던가 몸통의 움직임이 아예 없이 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자연스러운 정도로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. 대부분의 분들이 앉았을 때 버딩크가 날까봐 허리를 다칠까봐 무서운 건데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폭과 발끝을 나에게 맞게 잘 설정하면 웬만하면 허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 정도만 깨닫게 된다면 안 다치는 걸 안다면 과감하게 앉을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훨씬 더 자세도 잘 맞게 되고 보갑 잡는 감도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. 한번 이런 부분을 훈련에 적응해 보신다면 이런 감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가 보면 이 가우루 벨트를 사실 그 가우루에서 저에게 광고가 와서 이렇게 뒤에 플랜카드도 달았고 아래에 링크도 걸어놨습니다. 여러분들 가우루 벨트 좋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